북측에서 시작해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 근처 비무장지대까지 내려온 산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헬기 7대 등을 동원해 불길을 잡다가 날이 어두워져 어제저녁 7시를 기해 진화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불길이 남방 한계선 남쪽으로 다시 번질 것에 대비해 소방인원과 장비 일부를 현장에 남겨두고 오늘 아침 6시 반쯤 진화작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제 시작된 비무장지대 산불은 어제 오전 잡히는 듯 했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살아나 한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대대에서 5km 떨어진 곳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불은 비무장지대 100만 제곱미터가량의 잔목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피해나 우리군의 시설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